기도 선교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기도 선교는 프랑스를 지나 유럽을 향한 기도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요. 파리 미국인 교회에서 진행된 연합 집회에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 한인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곳의 프랑스 현지 교회에서 4일간 기도 사역을 진행한 기도 선교팀은 파리 시내의 미국인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존박 목사와 영국 찰리 클레블리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프랑스 교회의 부응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연합 집회전 진행된 리더십 리세션에서는 기도 선교의 발판이 되는 세계 기도자 학교의 사역 소개와 7년간의 영국 기도 선교 현장을 돌아보며 앞으로 프랑스 기도 선교에 대한 동역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행 기도 선교의 이동입니다. 신현철 기자가 감사합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국회의원의 공개 한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에 대해 정말 큰 취미와 큰 취미는 이번 기도 성교는 현지 교회뿐 아니라 먼저 유럽 재보금화에 앞장서고 있던 프랑스 한인교회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역과 섬김으로 함께한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앞으로의 기도 성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랑스까지 찾아오셔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도 자연스럽게 돕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기도자학교는 영국과 프랑스의 기도 성교를 유럽 기도 성교의 교두보로 보고 동유럽권과 아프리카 등 성경적 기도를 통한 신마게도니아 비전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랑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실제적인 기도학교, 기도자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벌써 프랑스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자 학교를 언제 하느냐, 빨리 그 기도 학교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들을 보였고요. 이미 프랑스 교회는 프랑스 목사님들의 그 가슴속에서부터 고흥이 싹이 트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프랑스 교회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프랑스 현지 교회와 한인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마무리된 제1차 프랑스 기도 성교, 앞으로의 연합 사역을 통한 열매가 맺어질 것들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